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약 3,500억 달러, 우리 돈 약 501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와 투자자들이 이 기업 주식을 한 주당 185달러로 평가해 1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내부자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는 3개월 전 주당 112달러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기업가치는 501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.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1.5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.